oh 이제까지 대한민국 7대 분법 즐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난 이 시간이 제일 무서워요 이렇게 진짜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 이 시간 왜냐면 목소리가 많이 지금 쉬어있죠 이런데 나오면 내 마음대로 막 목소리도 막 거 질러야 되고 이러는데 목소리가 우선 컨디션 조절이 안되니까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심심하게 있는 것보단 낫죠 제가 노래도 막고 개뜨리고 그럴게요 곱지 않은 목소리지만 열심히 그것을 맹세 드리겠습니다 영심합니다 아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무슨 제가 직구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어제 그냥 뭐 현충일도 지났는데 딱 이러고 있어 이러고 뭔 걱정근심이 그렇게 많다요 그치요? 없죠? 그럼 그냥 잘한다 어차피 즐기시려고 앉았잖아 그치요? 돈 벌로 오신 거 아니잖아 그냥 잘한다고 박수 주고 이래야지 즐겁지 뭔가 뒤에도 딱 고개 옆으로 이렇게 떨구고 이러고 있어 뭐 재밌지 않았어잉? 요새까지 재밌게 해주더만 그냥 엄마는 어쩜 이렇게 여기 눈썹 문신이 잘 나왔다 근데 요쪽이 짝지기네 그치? 옷도 십월여져 있길래 이렇게 잘못 맞춰놨어 근데 엄마들은 화장을 안해도 문신 하나만 해도 이쁘답게 그치요? 그러니까 문신 하나만 해도 화장한 것처럼 얼굴이 뽀얘잖아 그치요? 엄마 문신 다 하셨네 나도 문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네 문신 다 해봐야 되는데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고달프고 뭐보다도 몸은 고달프도 마음 편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편질 않으니까 영화도 공연하는데도 힘들고 왜 마음이 편지 않냐고 좀 물어놔 봐줘봐요 언제도 그래도 엄마는 이와이어대 나왔나베 물어보랬더니 바로 물어보잖아 언제도 편지 않아요 제가 마음이 안 편한 게 집에 있는 엄마 때문에 그렇지요 집에 있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쬐끔만 아파도 병원가도 종합검사를 그냥 타야 되네 그냥 머리만 땡겨도 가서 종합검사 한번 종합검사하는데 얼마예요? 얼마? 처음에는 480달러들이 이제는 150달러 그러네 150 종합검사 그러더니 종합검사하고 나와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 또 병원에 종합검사 받은지 언제인데 또 입원하냐고 그랬더니 이번엔 좀 색다르게 입원을 하던데 내일 모레 수술 들어간다네 모레 월요일날 그래서 왜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엄마 옷이 아파서 그랬더니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비가 640만원 들어간대야 여기서 640만원 벌을려나 안 벌을려나 걱정스러워 죽겄더라 내가 진짜로 640만원 벌어가면 그냥 수술비 주먹 끝나는데 그것도 못 벌면 또 카드에서 또 대출을 또 받아야 되네 아이고 그래도 대체 어디가 부러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재작년에 뭐 눈이 처졌다고 쌍꺼풀 수술 해달라고 해줬더니 그게 한쪽이 풀렸대요 그래서 재수술하는데 재수술이 더 비싸더라 그 쌍꺼풀 게 재수술하는데 640만원 그것도 제일 비싼데 강남에 가서 산다네 아이고 원로 죽었으면 좋겄더만 죽지도 않고 아이고 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사람은 욕심만 벌이면 조금 행복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돈은 있어야 되니까 그쵸? 내 손에 없는 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건네 돈이 없어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편질 않으니까 응 아주 온몸이도 편질 않네 어쨌든 돈이 뭔지 이 돈이라는 노래가 나왔더라고 근데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더냐 저도 나왔으니까 이 노래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 보니까 내가 마음이 참 짠하네 어떤 녀석이 물어도 저렇게 눈이 한쪽에 입구가 됐을까 언니가 물었어? 아이고 우리집에도 요렇게 된게 뭐 시추가 16년 된게 있거든요 16살 된게 걔만 조금만 아프면 가슴이 제가 덜컹합니다 왜냐면 시추가 생명이 15년이래요 근데 벌써 뭐 자기 살 나이를 지났어 16년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조금만 아프면 그냥 건강하다가도 그냥 앉아있다가 걔들이 수명이 딱 뛰면 그냥 쓰러져서 죽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굉장히 건강은 해요 근데 언제 갈지 몰라서 16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진짜 자식같이 키웠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도 걔가 좀 아프거나 밥 안 먹으면 굉장히 걱정되고 그럽지다 솔직히 새끼들보다 쟤가 더 나아 죽을둥살둥 일하다가 집에 딱 가면 새벽 두세시에요 새벽 두세시에 현관만 딱 벌써 여기 띠리릭 소리만 나면 얘는 나와도 좋다고 혓바닥 있는대로 빼고 그냥 꼬리를 떨어뜨려 띠리릭 소리만 난리가 나 근데 집축구 하나 누가 왔냐고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자고 있어 얘만 난리야 얘만 정말 쟤 때문에 말을 하고 쟤 때문에 울고 쟤 때문에 웃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마 제 마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이에요 우리 애기가? 몇 살? 유기견이야? 어우 세상에 우리 언니가 마음씨도 굉장히 이쁘신가보다 19년대 이게? 19년씩이나 돼가지고 울었어 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민지 여성이 있죠 돈하고 하면서 슬슬 낮에는 그냥 슬슬 할게요 일단 저녁에 이제 2부 타임부터는 죽을둥살둥 그냥 꼬랑지 빠지게 하네 이따가는 그래서 낮이니까 그냥 슬렁슬렁 해야지 앞부터 이러면 이따 저녁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주시면서 같이 즐기시면 저도 힘들게요 아셨죠? 뭐 고개를 옆으로 떨린다든가 숙인다든가 그러면 나 쫓아가가지고 그냥 콧구멍게 살짝 쑤셔버릴게요 알았지 뭐? 재밌게 즐기세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어디가 더 재밌게 즐길 거냐고 지금 이 시간에 그쵸? 여기서 박수 주면서 그리고 자리가 많으니까 불편하고 그러면 누워도 됩니다 누우세요 발 쭉 뻗어도 되고 편하게 그냥 내가 좋은대로 자세를 취하시고 재밌게 즐기시면 될 거 같아요 자 돈 갑니다 노! 가자! 큐! 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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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 돌보라 돌이 달라던 거냐 나도 돌고 나도 돌고 돌 따라다니깐 어지러우면 그 자리에서 심혈에다 가끔 앉아 잠시 왔다 가는 일새 너들의 일새 톡톡한 병에 촉촉만 하네 붕도로 그 놈의 도움이 무엇이든 개호로 갈 도움이 도라 천천히 전염면 산산라처럼 욕심을 빌리지만 백년도 못 사는 것을 이렇게 해 처음에는 이거 지기가 엄청 어둑해요 지다보면 나도 모르게 지고 있네 넘 alkaline 제가 드릴 눈에서 사랑의 속 소방 돌보하는 인생 세상사람이 나 힘이 들 때는 하자 하자 내게 시원을 나가자 한 번만 더 가난히 쓰네 떠내려 있더냐 하룩새끼리 먹었면 되지 도돋라 그놈에 두는 것이니 교도와 같은 도리도라 도리도냐 도리도냐 하룩새끼리 먹었든 돈이더냐 도리도냐 하룩새끼리 먹었든 아멘